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오쏘물 바이탈 앤 멀티비타민 미네랄 epa dh 함유 유지입니다 일단 여기 알약이 2개 있구요 이렇게 개봉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알약이 있네요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열어서 열어더니 안에 액체가 있어요 냄새가 굉장히 뭐랄까 영양가 가득한 냄새가 풍겨요 그럼 알약하고 같이 먹으면 되겠죠? 먹었는데요 일단 알약 2개를 먼저 삼키구요 입에 담아요 삼키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입안에 넣고 마시면서 삼켰어요 그 맛은 뭐 그냥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구요 약간 달콤한 맛도 나구요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요 먹자마자 기운이 활력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색